아틀라스 폴로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클이 공격속도가 빨라져 죽고 있던데 가기전에 잠깐 이렇게 C버튼이 되면 내리찍기가 가능하더라구요 여기 찍고 퀴주고 지금 공격해 아우 아파라 어디있지? 날리고 아우 피해 어휴 왜 안썼어 아 왜고 없애 코엘로르 헤베 하나 광란의 분로 데미지가 상당히 증가하지만 방구가 상당히 감소합니다 네 가봅시다 아 요것도 부셔야 되네 어디를 부셔야 되는지 좀 봐야돼 여기랑 좀 위에 올라가서 때려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랑 됐으 재단 모두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여기 주변에 캐스트가 있었거든 어 있다 세차 음 몸조심해 자 이러면 여기 있는거는 거의 다 찾아본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은 클리어 이렇게 하면은 클리어 자장해주고 빠른 이동에서 빠른 이동에서 요기 다시 돌아갈게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그거 조각이 주변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볼라 그럽니다 지금 아 여깄다 키나이 얘한테 돌아가면 돼요 이거 봤던 거 아닌가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떠날게요 그리고 여길 바라지 말고, 이거 가져가세요. 우리 할 수 있는 것만큼 할 수 있겠죠. 장샘이 운로와... 이러면... 끝나가죠? 너는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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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랍지? 왜... 어디... 사제들이 이걸 쓴다고, 에센스를? 음..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금지된 지식하고? 나 계속 쓰고 다녔는데?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할 수 있을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시 다시 오케이 그럼 이정도면 된거 같고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게 그 조각을 또 모아야 되거든 조각 한번 보자 어느 위치에든지 모르거든요 저기 하나 있다 떨어질 때문에 이거 쓰면 낙대 안 맞아요 게이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요거랑 요거 해야겠지 이렇게 건틀렛에다 주갑치다 뭐가 왔네 이걸로 하지 뭐 되게 많이 얻었네 일단 여기서 출발해볼까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어 분명 저기 라고 떴는데 분명 저기 이면은 한 이쯤? 여기겠는데 좀 더 안쪽일수도 있고 빠른 이동에서 가는게 훨씬 빠르겠다 지금이네 안 돼 오우 피하고 컷 저기 안쪽에 있거든 여기 길이 있나 없네요 뭔가 왠쪽에서 가야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점프 여기 여기 말고 여기로 가도 될 것 같은데 뛰어서 두 번 점프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지고 분명 여기 위에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아 여기 이게 있네 어떻게 아 여기 이게 있네 사운드 뱃백 됐다 싸움 중이라서 안 되는 거 같은데 싸움 중이라서 안 되는 거 같은데 오! 어우, 휘바들여 오, 웨이리 지금 후 타 없애주고 없애주고 타 타 타 타 타 타 때려주고 오 힐 쓰자 지금 오케이 한 번 컷 허 에센스코어랑 뭐 그외등 다 획득했습니다 올라가서 저거 유물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쟤를 먼저 없애야됐다는 거네 뭐 그래도 없앴긴 했지만 오케이 다 먹었다 지금 이렇게 써주면 낙땜이 없죠 오 오 오 오 깜짝이야 지금 자 왔습니다 업그레이드 한 번 해보죠 됐다 정규 에어데시랑 아 아 이번에 좀 더 무거운 것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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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 정도 했으니까 게임 저장 한 번 더 해주고 빠른 이동 그 다음 요 다리 쪽에는 없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게 맞겠지 가자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바이바이 다 없애버릴게요 요거까지 먹어주면 완벽 좋다 이것도 다리 있는 쪽이 여기다 카스트 한번 들어 올린다 여기를 어떻게 들어 올리지 아 그래서 여기까지 해뒀구나 오 뭐야 움직인다 야 원상복구 됐다 We have drawn the watcher's gaze! 어디 있지? 어디 있지? 여기는 안 와 있는데? 뭐야? 어디 갔어? 한번 보자 아, 있구나 반대편에 아, 있구나 일단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가볼까?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좋았다 돌아왔나? 돌아왔나? 안 보이네 장애물이 나와보니까 여전히 가볼까 하늘을 건너러 가고 하지만 너는... 그는 그냥 그는 없어야겠어 그는 큰게 없어야지 뭔가 없음 저는 항상 잘 안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, 그렇게 해 봐, 내가 너희도 좀 했던 것 같다 이건... 암거 암거? 어디 보자 내꺼보다 훨씬 안좋은데? 잠깐만 업그레이드 첫번째 뭐야 이거 내꺼보다 안좋다 이게 낫겠다 이것 다 봤죠 일단 넘어가자 뭔가 다가어있다고? 뭐야 으아 떨어진다 어떻게 위로 올라가 어? 뭐야 아 왔다 왔다 너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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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누니가 내꺼 이거 내꺼 10-4 인삼 3-4 6-5 7-4 5-6 6-5 힌겨내주고 이렇게 부시고 하나 아 진짜 너는 그만 아오 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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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지금 부셔 부셔 좀 죽어 아 와 차례 완료 음 아직 다시 돌아올 수 없다니 요 위에 있는 정의적 한 마리만 잡고 가야겠다 여기 주변에 뭐를 있지 않았나 가보자 갑옷 업그레이드 이거 할게 생겼거든 일단 이걸 한 이유가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죠 자 차단이랑 아니면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음 빠른 이동해서 위로 올라가자 자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아틀라스 폴론이었고요 재밌게 하셨던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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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